이제는 가방에 있는 사진은 내가 수거할까? 할춤은 아닌 것 같죠? 내가 할게요. 두 분은 그만 빠져주세요. 오케이! 준비 완료! 다시 시작! 다시 시작! 이어진다. 다시 시작! 다시 시작! 안녕하세요! 2학년 3번 박승태가요 가방에 제사 제발 안들어 너무 무서워요 교사 선생님 뭐라고? 담임이름 뭐야? 여기 안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아 여기? 네 책은 주인한테 잘 돌려줬어요 그래 수고했어 고마워 수업 준비하러 아 지금 때가 오를텐데 어? 이거 창피해가지고 진짜 잘생기면 다예요 따라와요 괜찮아 니 잘못 아닌거 알아 이거 한번 볼래? 지금까지는 봐줄게 근데 이 시간 이후로도 계속 그러면 니 잘못도 되는 거야 알아들었으면 고개 끄덕끄덕 오늘 바로 쫓겨난다 해 한 표 난 니네들 끌려가서 혼난다 해 한 표 황쌤 미안해서 어떻게 해 내가 밥 살게 어? 아니 이렇게 반듯한 이렇게 믿음직스러운 얼굴을 내가 뭘 하고 몇 살 때부터 그렇게 믿음직스러워 너희 새롱! 전부 따라와 괜찮습니다 좋아 안 따라가고 뭐 이 녀석들아 그냥 이 씨 내가 밥 살게 내가 밥 살게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